작년에 친구들하고 같이 축제 왔었는데 되게 좋은 시간 보내서 오늘 다시 한번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로그 만드는 거에서 친구들 아기를 되게 좋아하면서 즐겁게 만들었고요. 주말에 와서 어린 친구들한테 과학적인 설명도 해줄 수 있고 같이 얘기도 하면서 다른 거 체험도 하고 되게 즐거워요. 하면 막 언니 진짜 재밌어요 이렇게 하면 좀 기분도 좋고 좀 되게 뜻깊은 것 같아요.